오리아나? 오리아나를 1픽으로 고르는 사람이 있네 여기 아직 존재하는구나 저 챔피언이 오리아나는 W가 아니라 실드에 이속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냥 방금 막 생각한 거임 그렇다고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대현보다는 괜찮지 않을까? 갱플님이 자리를 뜬 듯한? 이게 무슨 일이래? 들어왔네요 바로 텔포 퇴물약이니까 네이스 곧 아 제메한데 근데?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거는 큰일 날 뻔? 나 라인 너무 안 좋긴 한데? 아 이게 쩌이베? 나인은 다행히 좋아졌네요 다행이다 2티어 신발 사고 빨리 달릴걸? 좀 아깝네 어? 이건 할만하지 않나? 애매한가? 파이팅이요 바비 파사스가 빨리 왔다 파이팅이요 탑도 처음에 텔포 빠진 게 좀 크다 봐주긴 해야겠는데 이거는 나쁘지 않죠 파사스도 잡아줄만 한데 아이고 죽었네 미드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? 뭐 갱프리 미드 봐줬으면 라인선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좀 아쉽네 어 이거는 할만하다 애매하네 아 나 못 참겠는데 이거는? 앗 자비 아 이거 기압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아쉽습니다 체력이 좀 애매해서 좋았네요 그럼 미드 가야겠다 사인이 아까워 앗 아이고 너무 늦게 찍어줬다 탑 가느라 근데 내가 못 봤다 봤으면 찍었을 텐데 저도 놓쳤네요 양호하게 컸치로 양호하게 컸치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장대도 좀 노리고 있었구나 근데 좀 참기 힘든 자리였어요 이거는 참기가 좀 어려웠다 셀프 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왕토는 못 사겠다 바비 앗 오? 역시 AP 카운터인가? 이게 안티 AP지 좋았습니다 어? 그걸 못 넘어? 오히려 오리야나 쪽? 도망가야 되나? 도망가야 될 특감? 그렇지 잠깐만요 오우 무섭다 살았다면 오케이입니다 좋아요 오히려 좋다 마인드 욕먹고 리신 좋은거면 오히려 이득이다 이거 탑다줘야겠다 트린이 이거 밀려고 할거거든요 딱봐도 오 맛있겠다 내가 먹을게 트린은 남은 트린다미오는 우리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빙 하지말걸 하는게 맞았나 모르겠다 아이고 은파가 오리아나 실드 때문에 한 번에 안 넣어갖고 좀 아깝네 와우 호흡 좋긴 했어요 방금 고맙습니다 이건 그냥 냅다 달리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? 그냥 냅다 달려요 퀴즈대 있으니까 잡지 않았을까? 아무리 봐도 가버렷 좋습니다 이런거 거의 공짜 킬이거든요 사실 이런 킬 되게 많이 먹네 트린 없을때? 지금 해야될거 같은데? 아이고 주웠네 해야 되지 않을까? 갑이 너무 아깝다 야 상대 잘 크니까 조합이 무섭네 어 이거는 오리아나? 간대리 간대리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좋아요 제약골드 마구마구 먹으리기 여기 또 있지 않나? 근데 좀 하기 애매하죠 이거는 하지 맙시다 누가 온거 같은데? 아이고 이거 어떡함 이거 어떡하죠? 역주행해 가비 전멸이라도 아낄걸 가버렷 아쉽다 해야 될거 같지 않나요? 가비 아이고 아무도 없어 팀이 아무도 없음 아 여기 있구나 왜 없나 했네 GG 아니 빠졌거든요 안 될거 같은데 이거는? 라인 탱글로만 만족하죠 애매하다 어 화이팅 하품 화이팅이요 대규모 던투가 일어난거 같기도 하고 어 끝났네요 굿 가서 탑으로 갔구나 아까 보인게 탑에서 보인거였네 그러면 탑이 텔포 썼네요 왜 템을 안사왔지 근데 뭐야 라이즈 뭐죠? 라이즈 미드 텔포 탄 다음에 그냥 어 심지어 탑에서 더블킬까지? 뭔가 안좋은 일이 일어난거 같은데 라이즈한테 아 템을 안사왔구나 너 아니 템 안사왔다고 그렇게 쿨하게 집에간다고? 이럴줄 몰랐네 어 팀은 굿 좋아요 지금 리드는 파밍만해도 이기는 구조 구조적으로 이제 질수가 없다 파밍만 잘한다면 다운 마드 없지않을까? 흔들리지마라 지금 나쁘지않죠 이 정도면 아 이거 밀고 가야겠다 테이프 타서 한 에이브만 더? 한 칸만? 한 칸은 안되겠다 위로 웨이브 먹는게 낫지 않을까 그냥? 둘 다? 안돼 그냥 가자 갈게요 야 이걸 더 하는게 맞을까? 여기까지 하자 이건 그래도 해야될거같은데? 너무 맛있다 까비 야 카소스 고수다 너큐 끝까지 아꼈구나 셀프 참기 좀 힘든 자리? 참을걸 그랬나? 괜히 했네 아깝긴 했다 이거는 라이즈도 좀 참기 힘든 자리였나? 호호호호홓 어 근데 그건 좀 참았어야 되지 않을까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참지 그랬어 어!! 좋았습니다 좋았네요 카소스의 1000원 괜찮다 살만 하지 않나 이거는? 여기 없나? 끝에 이게 안걸려? 아깝게? 아 좀 아깝네 이거는 허팝 걸렸으면 잡았으려나? 아 참기 힘든 자리 못 참아 못 참아 좋아요 확인해야 되나? 공도 안 뜨네 아 근데 바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여기서도 귀환하지요 버렸어 노트릴 호기심 선구 여기 카사린과 이즈렬이 있을까 없을까? 정답은 있다 였습니다 오케이 다이브 가보자 도다이브 도다이브 버렸 혼자 오면 안 되지 어? 셀프 위쪽을 봐주는게 나을듯함? 어? 나는 살았어 오케이 일단 살아남은듯함 오케이 녀석은 버려 중요하지 않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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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퍼드러 가는 중 이 따봉은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진짜 좋다는 뜻은 아닌거 같긴 한데 따봉이 잘합시다 이 따봉은 진짜 좋다는 뜻 사실 이걸 역전하는거는 어 없어요 없어 아 네 끝났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흑하 흑하리 킥 istance